부르시고 좋아하시는 분 Singers! 고마워! 노래해주시겠어요? 노래! 박수! 우리 한국사람이 아리란만 부르면 안되죠? 아 맞아요 아리란만 부르겠습니다 아리란도 아리란만 부르침도 하려고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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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란만 아란만 아리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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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만 아리란만 나를 흐르고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Marshmallow Marshmallow Who likes Marshmallow? 10% Okay, what we're gonna do with these Marshmallows and these toothpicks we're going to build a Marshmallow tower 어, Marshmallow 마시멜로 하고 이쑤시개를 이용해가지고요 Marshmallow tower building 같은 거 한 내리기 So we're gonna divide up into 3 teams 세 분으로 나눈 거고요 여기 노래 that's expensive 오~~ 아 얘 også 다들 와~~ 와~~~ 핑클 핑클 짱 아멘 한 번 더 한 번 해야 돼 울릉도 동남도 덮길 따라 이르니 새로 온 성화나 삶의 고향 곁에 니가 아무리 다닐 땅에라도 옮겨도 너를 떨어뜨린 땅 한 번 묵더 울릉도 남년도 없는 건지 환경대 312, 2기 30길 한 번 귀한 시집에 참수량은 3산대 세 번 아메리카라 이런 한 거짓어 소프지 대구단 대저구지 암호와 앤수세안에 대겨내없이 시체만 한 번 믿어 우물하나 군악을 세 번의 모리 기존만 손쉽던 전사랑 세종실력 비위기 오십해지 대체처 하와이는 미국 땅 해바벨은 나라도 벽버는 무릎다 오바벨은 나라도 매일 견뎌 국제에 힘을 다해서 벽비로 우지간 수월이 곤란해 시내가 닮은 김밥을 지하에서 웃는다 속전한 태한민국 땅 오바벨 만세 오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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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ma ó 니카 오바벨 오바벨 오, 진짜 힘들어 너는 물 마셔 1 2 2 3 1 2 2 3 1 선생님이 1이셨죠? 오케이, 누가 1인가요?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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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가세요 팀원! 3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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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볼을 하셨으니까 1초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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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2초 팀원! 팀원! 주민 팀원! opinions 팀원! 팀원! 이번엔 제 방문 번호 받아서 할게요 제가 새깃통을 안아 Anita 보이세요 제 작품을 시작하시거든요 와... 강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쓰시기에는 엄청난 바위입니다 이걸 사는 거야 일수식에 가지고 자리와 담아주십시오 어머 예... 이거 이거 불렀잖아 캬, can you explain the objective of the game? OK, so, it's here. OK, using marshals and toothpicks, we're going to build the tallest and strongest power, OK? OK, so yeah, absolutely.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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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we do? We are having a mixer and a few one after making them and making it up. However, the players make it up and make them up. 선생님 혹시 어느 크기이실까요? 네 여러분 이쑤시개랑 마시말로 가지고 이쑤시개 구우세요 이쑤시개 구우지 네 만드세요 놓고 안 쓰러지게 이쑤시개 구우세요 네 여쭤벨이 높은 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승리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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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저희 게임하고 있는거 들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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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말로우랑 이쑤시개가지고 너무 툭한 느낌으로 근데 안 쓰러지는게 중요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마시말로우가 더 필요하신면요 여기 말씀해주세요 데이털 마시말로우가 1.2 Government 2 여기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다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다음, 여기서 그냥 멀쩡하게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번에 환영하게 한 번, 옆에만 느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짜는데도 맛있어요? 저러다. 오.. 네 좋겠다 네. 말케써는 게 너무 멋있다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밑에 이렇게 하는 하하 내가 세 번을 만들지 네 번을 만들지 오게 I hate it. Should we make a pair of cramps? Do you have pair of cramps or squirt shoes? 여기도 이렇게 하래. 이게 또! 계속 만들어서 삭샤가 어떻게 하래. 쓰러지지 않고 높으면 붙을수록 있는 거구나. 이제는 이제는 Tallest and strongest. Tallest and strongest. 뭐, how much time do you have? 어? How much time? How much time do we have, Jenny? 많이. 어?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그 다음에 골충 올리면 10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든 게 아니 그러면 멀쩡 멀쩡 4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시넬로는 필요하실만큼 드리는데요. 이쑤시개는 갖고 계신 것만 갖고 하셔야 돼요. 이쑤시개는 있는 것만 사용하시고 마시넬로는 필요하시면 더 드립니다. 마시넬로 다 먹어놓고 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시각 세계는 없습니다. Bic-Pix you have so use them wisely! 5 more minutes! Chani-sh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시는 팀은요. 오늘 모임 끝나고 뒷점을 안 하셔도 됩니다. 1등 하신 팀은 그냥 가셔가지고 발 씻고 주무시는데요. 저의 상당來는 그 위대한 팀은 이제 다 헤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헤매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헤매매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리랑 고기라도 해, 자꾸 오세요. 워아. 워아악. 워아악. 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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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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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으로 해야될 allons 생으로 해야될거같죠 어이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요리오세요 손가락이 다 망치고 있어요 손가락이 건드려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왔네 너 그만 먹을게 왜 이리저나 뱀뱀 먹는데 하싹 왜 이리저나 뱀뱀 먹는데 뭐하는 사람이 주소파요 물살이야 이거 구워 먹어야 돼 이렇게 구워 먹게 이렇게 해서 구워 먹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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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익생에서 사용하러 왔어요 제가 그냥 올려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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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첸 gä 건드 en problema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왔으니까 뭐야? 뭔가 수식에 좀 끼어가지고 보져버린 거 같지? 전 없지? 전 없지? 이게, 이게 가끔 못해. 제가 너무 많아. 제가 너무 많아. 내가 웃겨 봐. 아니, 이 수식에서 벽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제가 막 울려버려. 오케이. 5 seconds. 5, 4, 3, 2, 1. updating your Facebook page kla cue k1 k2 k1 k2 팀 3 요거 bring your tower here 팀 1 팀 3 팀 3 팀 3 팀 1 팀 2 팀 2 팀 2 팀 2 팀 3 팀 3 팀 2 팀 2 팀 1 팀 1 팀 1 뭔가, 뭔가 대단한 작품 자자자 자리를 비워주세요 공식 사진이 있겠습니다 팀 2 팀 2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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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Ort let's have the 이은학 이은학 도톳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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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절차가 없다 이가 손 드셔요 예술적인 적은 없어요? 예술적인 포인트는 못 받아요? 특강 없어요 먹으면 돼요 손을 놔두세요 앉으시고 넘어가면 넘어가면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오케이! 여러분 시작장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케이, 4 seconds 잘하고 있는 esfuer지 잘 만드는 걸 인기에다 가라니까 난 그냥 가부셔줬잖아 it has to be a strong tower 아이고 처음에 참 잘해 ром잤리걸 오케이 오케이 팀원 팀원 팀원의 gł 48 우리 팀원의술은 떡국이 둔지위로 날아간 책 떡국이 둔지위로 날아간 책 떡국이 둔지위로 날아간 책 떡국이 아닌가요? 떡국이 비쌈 비쌈 비쌈사탑인가요? 비쌈사탑 2조 작품 설명해 주실분 2조 작품 설명해 주실분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 7조 작품 설명해 주실분 2조 작품 설명해 주실분 3조 작품 설명해 주실분 3조 tirade 욕댕 몽댕 예술의 전당 탱탑 탱탑 트와앵글 네, 알겠습니다. This is the winning team! Team 3! Team 3! Okay, Team 3 doesn't have to help clean up after the meeting today. 오늘 끝나고 나서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들로? Okay, everybody else has to clean up today. 네, 상조분들이 형들 빼고 다 가시면 됩니다. 마신하려고 그래요. 마신하려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드시면 돼요. 뭐야? He's in the first time. 야, 그 만두가 막 여기도 있대. Yeah! There's no... No man, no Jewish. You take it off. 열심히 하시면 오늘의 대답.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Let's go. Okay, let's go. Maybe we should do it. Say how it goes to me. Let's go. Should we clean up the barcamos? Oh! I should drink first. Go ahead. I could drink too. All right, I'm ready. Yeah. Okay, I'm ready. And that's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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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to LA, come to K-Town and work with folks, work with the immigrants, work with the minorities, work with the women, the children, those who have suffered what I have been through, you know, domestic violence, or have been homeless. because I think that these are issues that are not funded, especially for our communities. you know, not all of us are a lot of minorities. and what I'm telling you is what you already know. it's not always the white face or the black face or the brown face, it's also our faces, too. and it can hurt us just as much as it helps us. you know, we need to bring that awareness to our communities so we can give the service, too. most recently, you know, living in Korea town, I've been, you know, going to Korean churches, my daughter's in the Korean language programs, you know, doing what I can to be, you know, bilingual, bicultural. it's hard, it's a struggle, it's a struggle, you still be scared at me, still get questions, um,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you know, have you found your parents, um, you know, some kind of inappropriate questions, you know, it's going to take a while. you go back to Korea, they stare at you, you're stupid, why can't you speak, why don't your parents teach you how to speak, you know, um, you know, we got a long way to go. but, um, I'm really proud that we have 5,000 years of history, some of my colleagues aren't, they choose to be white, yes, I said it, um, but, um, I'm proud, and, um, the more I know, the less I know. you know, I want to learn about Pennsylvania, I want to learn, um, about, oops, um, about the history, because I think that, um, it's really beautiful, and it's ours, it's uniquely ours, and that we should really cherish it, and, um, not be so quick to sell out to capitalism. um, you know, it's kind of hard to say, because it will be my generation. But anyway, um, just be proud of who you are, and of your blood, um, and, um, you know, what your parents gave me, what your parents taught you, and please pass it on. Um, we have a lot of ways to go, and I hope that we can work with other communities of color, um, for justice and justice. Thank you. U shady Bin Ugic Uhy Uongo U Dé U이고 Uogo 한 번 쫙 흥힌 것 같아요. 또 월딩털에 떠나서 어디를 지나서 미국에서는 사이고 그래서 나이는 좀 많지 않지만 참 많은 역사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유승 씨를 여러 번 받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개인적인 일은 물어보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 저희 민족학교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0년? 5년? 20년? 1983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래요. 맞나요? 네. 네, 1983년도에 설립이 돼서 한인사원에서는 사실 이런 자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민족학교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이제 공사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학생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민족학교는 LA에도 있지만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수 있으세요 혹시? 네, 시카고에 한 단체라고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DC에서는 전국적인 단체라서 낙하세기라고 해서 미주 한인교육단체 협의에 맞나요? 그래서 DC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족학교와 낙하세기 어떻게 설립이 됐고 우리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민족학교의 사무국장님께서 민족학교와 낙하세기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던로 하니까 좀 많이 눈이 많이 내려오시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토 이렇게 끼고 얘기 듣는 게 쉽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말하시는 분, 영어하시는 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우리 주위를 보면 이렇게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세계가 이렇게 모여서 또 다양한 언어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같은 사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점도 있으니까 좀 힘들고 지루하고 이렇게 통역기기 사용하는 게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시다 해도 좀 참으시고 참으시고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그 든든하고 되게 편하고 아주 마음이 아주 많이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특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학교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이제 진국 같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학교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되지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양자 양동에다가 물 이씨고 불구로 민족학교에 제일 먼저 오실 분들이 여러분 같으실 것 같아가지고 참 우리 같은 식구 같고 아주 편하고 감사드리고 어 그런 어떤 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아이들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학부모님들 일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서로의 다양한 경험들을 어 같이 이렇게 나누는 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어 어 그동안 궁금했던 미족학교의 어 4가지 비밀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다 협조로 확 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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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학교와 관련된 모든 비민들을 풀어나가는 아 첫 번째 왜 이름이 민족학교인가 너무 빨갛지 않은가 얘네는 빨갛게 아닌가 왜 고리탐구한 민족 이라는 말을 쓸까 그런 질문들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있으시죠 많이 맞으시죠 민족이 민족 민족 이라는 이름은 요즘에 또 어떻게 보면 목포풍이 유행이라기 해서 또 쿨하다 화끈하다 이런 분들도 성었을지만 다수의 분들은 좀 많이 은하해하시고 너무 좀 거리감을 느끼는 말이란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초기에 어떤 민족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면 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근대사를 보면 저희 우리 민족이 어렵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어 만주로 북간도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미국 하와이까지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해외 이주 이민사가 전세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식민지 그런 억압에 탄압에 벗어나보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는 분들이 모여서는 지역에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의 얼과 포리와 문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꼭 포리안은 언급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포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민족 교실 민족 학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하와이에서도 우리 이민 선조분들이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조총련 그쪽에서 이제 학교를 민족 학교라는 이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어 여기서도 민족 학교 하면 다 이제 국가 연결된 걸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민족 학교 민족 학급 그런 것들은 어 조총련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하와이에서도 어 그런 어 민족 교육 운송들이 펼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또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든지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 민족주의 특히 김구선생님 아시죠 또 장준하 선생님 그렇듯 민족이 하나가 돼서 나름대로 독립하고 또 통행된 나라 해서 김구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셨는데 또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가서 어떤 타락하고 그런게 아니라 자유스럽고 독립된 그런 정신들을 어 지켜나가자 그래서 민족 또 최근에는 이 미국에는 다민족 소수민족이라고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또 있지만 한민족을 떠나서 우리 한민족같은게 어 소수민족들이 미국에 사는가 그런 민족들을 어 상징하는 다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학교로 우리가 좀 나라에 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의미로 어 민족학교라는 이름들 어 가지고 28년동안 이제 간판을 내걸고 살고 있는데 근데 뭐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가다보면 이런걸 또 다른 이름도 할 수도 어 그렇습니까 네 예 사람들이요 그 왜 민족학교라고 했느냐 거기서 뭐 가리에 대한 무슨 학생들한테 그런걸 가리키는 걸로 알아요 말씀하신게 어 우리 민족학교를 가면은 심지어는 그런게 민족학교를 가면은 국회에 납치된다 민족학교라면 북한에 국회가 있다 심지어는 저희가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민족학교들이 크레이션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오다가 건너가서 이렇게 끌려간 거 같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근데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사실 민족학교로는 빨갱이 아니냐 진짜 이론을 따라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족학교를 창업하신 분이 원래 유남봉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 80년대 5.1판 광주민주황제 아시죠 그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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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반대에서 시민들이 불구여서 탕악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확살됐고 그 당시에 최후문의 소매자로 광주에서 민족학운동을 하셨던 유남봉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년 동안 피해 다니시고 잡히시는 사형이 없거든요 즉각 사형이 있는데 피해 다니시다가 생명의 위협을 일으켜서 40일 동안 배를 타고 미납을 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미국에서 정치 망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민주학교를 여기 83년도에 문을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80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암울했던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민주학교를 바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불고문 그다음에 이제 막고 죽기까지 하고 그런 암울했던 시대에 여기에 이만큼 선생님이 오시고 또 여기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이런 것들 TV라든가 비디오를 보시고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의 국민을 그렇게 학살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런 어떤 걱정이 되는 그래서 마음이 모여서 민주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요즘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잖아요 그 그 흉 두 흉 그 당시 지금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들어서 전두환시장은 어떻게 오시면 항상 그 앞에서 반대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가 우리 민주화 귀를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죠.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잡아놔서 공문하게 되지만 해외에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역사관을 위해서 소원을 낸 거예요. 민주화국으로 가면은 과격하고 빨개기고 보호받고 얘네들 보면 어디서 그렇게 허착한 모습을 올려나가고 있니 풀어나가고 있니 막상한다. 그러기 함으로써 동부사회부터 무립되어 있도록 그러니 얘네들이 오래 못 간다. 근데 이제 역사가 저희를 증명해서 그 청문회라든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90년대 초쯤에, 40년대 말에 광주의 진상이 지금은 이제 국가기준에서 됐죠. 저희가 외쳤던 것이 옳았죠. 근데 그렇게 되고 90년도 초에 김영상 문민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가 어떻게 되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이상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숨 걸 필요는 없었죠. 그와 그 반면 이 미국 내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를 보니까 92년도에 사회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90년대 초에 이제 이민개혁법이라 그래서 그거 이제 사회보장법 개혁이라 그래서 영주권자를, 영주권을 갖고 계신 이민자 학생이건 연관자하고는 택도 없이 복지의 필요 전혀 다채 못하도록 하던 이민자 차별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국내 민주화가 얻고 됐고 그때 그와 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퍼가고 하니까 민주화학교가 90 한 3, 4년부터 저희의 활동을 이제 동포사회, 지역사회 운동으로 이제 활동을 바꿨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민주화학회를 나가세요. 뭐냐 그런 질문도 많이 있으시죠? 조금 남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민중화학회 같은 단체가 LA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여기 두 가지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민족참여 문제, 비문 문제, 그 다음에 이문자들을 이렇게 막 동네 부처로 막 차려가는 그 정신없는 일들이 벌써보니까 어이 국비가 가만히 앉아있었다가 국민들이 권리를 빼앗기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도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럴 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일을 하는 우리 어 민족학교 같은 단체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전국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어 미주환인공사교육단체라고 하는 전국 단체를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만든 거예요. 그니까 이제 이 민족학생들의 chp 가보리 모임 대학생 모임 마카시아 그 다음에 학부모딩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흩어져서 활동하시다가 우리가 한번 함께 모여서 사무실도 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그 한 대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민족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94년도에 미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예민은 돈이 어디서 이렇게 일을 하냐 그 얘기도 많이 듣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민족학교에서 일을 하신 분들 저희가 우리가 여기서 68년도인데요. 1983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78년도 있죠. 민족학교에서 일을 하셨던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은 어 거의 무보수로 어 민족학교에서 그 홍타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도 까지를 받아보면 오이도 살아야 되고 기저귀도 살아야 되고 어른을 겪으니깐 1년이나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1년이나 또 떼어갈 수 있는 또 절증년들이 들어오고 추석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되게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낙하세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특히 낙하세를 만들려고 그 이유 중에다가 당시에 민족학교 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주로 1세대 중심이었어요. 1세대 중심이에요. 우리말을 하는. 근데 이 지역사회 미국사회 동통을 하려면 남들은 미국사회를 좀 알고 미국 정치계를 좀 알고 영어서도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민족학교 그러니까 각 지역 마당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말이 더 편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 있었냐면 가끔 이제 민족학교 사무실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 영어로 누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민족학교 1학생이 전화를 딱 받아서 그 사람이 영어를 하면 전화를 딱 받으면 이끌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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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해서 영어를 못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낙하색을 만들면서 그런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사회를 바꿔보자 정의로 미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2세대까지 너 돈은 없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해 그렇게 무작정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금을 만들어서 최소한 웹트기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95년도에 95년도에 94년도에 낙하색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 마당실에서 어떤 일이 된다면 이렇게 시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마당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시카고에 있는데 그 지역에 단체를 운영하는 거에다가 낙하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 당시에 400%를 모으기 위해서 95년도에 시카고에서 거기에 후원자 분들이 그 발레타이슨 날 아시죠? 여기 꽃도 많이 받아보시죠? 그날 시카고에서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그러니까 시카고가 2월달이면 되게 춥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번아 마주치는 그런 겨울에 요즘에 국성윤씨가 꽃 판매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여기 꼭 길거리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꽃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날 꽃을 사다가 폴세일에서 가시를 다 벗기고 이쁘게 포장을 하고 잘 섬수하게 냈다가 새벽에 꽃을 다 나눠서 길거리로 나가서 하루종일 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분동안 모아서 낙하색이 보이기도 하고 LA같은 경우는 그날씨 돈이 없으니까 하루종일 요즘에 하는 그런 차집, 1회차집 1회차집 했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루 식당,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꼭 나눠서 나눠 방에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참 흘물흘물이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참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동포사회가 이민자들 권익이 뼈락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앉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우리 권익을 비찾자. 그게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에는 저희 낙하색이라든가 민족학교 1년 예산이 3만불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5년 지난 지금은 민족학교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거의 한 50만불 낙하색 같은 경우는 한 100만불 1밀리리어라는 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3만불에서 50만불이라면 많은 어떻게 보면 꼭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그런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성장을 거기까지 우리 여기 계신 그 여러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비록 돈도 먹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헌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단결해서 일을 한다면 돈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 민족학교 28년 15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많이 어렵고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니까 참 든든하고 참 아주 멋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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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침 드시고 지금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건 많이 알 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앉아계시라고 여기 대정환자이신 것들 좋아하시니 여러분 잠깐 저희가 플레이스테이션 쪽에 가서 재밌는 놀이로 좀 할게요 그래서 제니씨가 평소에 한 번씩 더 하실까요? Let's play another game! Okay, so for this game we're going to try to get to know each other a little bit better.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take the chairs that we have and we're going to sit in a big circle around the room. one beat circle. 동그랗게? 저희 지금 구자를 동그랗게 맞았고요. 기황수офues 두 손으로서 말하는 시간에 점점 하는 거든요? 세수님, 아직 끝나시지 않으셨으니깐요 이거 헤드셋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 Mini 좌절 해 볼ity. Umide keep your concep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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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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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설레가 되셨어요 빨리 말찍해라 그랬더니 나는 she's going to give us the worst time Oh my god I'm a teacher Teacher! She's a teacher She's the only teacher, I'm a teacher, and a dancer Look at her! Nobody there? I'm so crying We're out Oh my god I'm a writer I'm a writer For su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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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ide a bike once a wee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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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h D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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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 잘 찍으시니까 기타가 있어, 기타 갑자기 뜬 거 사회자가 왕이에요 네, 저희는 도둑하게 한 해 시키는 동안 그러면 제가 신나는 노래 하는 거예요 기타 없어도 됩니다 저희 박수 준비되나요?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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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겠습니다? 박자! 노래 노래 졸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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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악몽을 밟고 싶어 악몽을 밟으세요 악몽을 밟으세요 악몽을 밟으세요 아 진짜 한국도 고수 넘지 않으시네요 다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앵컬 게임을 이용할까요 한번 더 앵컬 네, 4명도. 4명은 6명이였어요. 저희집에 식구가 6명 있습니다. 6명이였어요? 아, 저기 6명이였어요? 6명도는고 이삭? 어, 그와이 1명이였어요! 그러면 6명이였죠. 6명이였어요. 6명이였어요! 아, 미세! 아, 미세! 아, 미세! 아, 미세! 동화해 줄래요 한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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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3, 4, 5, 5, 6, 6, 7, 7, 8, 9, 9, 9, 9, 9, 10,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3, 14, 14, 15, 14, 15, 15, 15, 15, 16, 16, 17, 17, 18, 19, 19, 20, 21, 21, 22, 22, 23, 24, 25, 25, 26, 26, 26, 26, 27, 28, 29. 제 눈물도 흘리고, 밀어버린 저 사람도 흘러내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요 당신은 알았겠어요 I have one daughter 잠시 후회 잠시 후회 킬소를 승합 저는 오늘 저기 엉겸길에 처음 봤거든요 이디찾지 할 때는 왔었는데 여기 신사회에 여행을 처음 봤어요 아아 최후의 선생님 캐물 노래 하시죠 너무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이수란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알게 되어서 앞으로도 좀 여유가 완전히 소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생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신분지상에서 신분지상에서도 보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많이 보겠습니다 되어야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는 못하고 아까 거기가 아니고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 추워가지고 매일 싸움을 해요 아들 둘 너무 안 추워서 양발이니 뭐니 막 여기저기 쓰셔서 항상 싸움을 해서 집이 항상 부드러워요 집이 항상 부드러워요 People have two boys They already answer 어? 지금이 인트로 아니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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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샌니지를 맛있게 잘 만듭니다 I need really beauty sandwiches really take beauty sandwiches 와우 The best sound of shaker 노래하셔야 겠는데요 You might have to sing 혼자서 모두 너무 오래 잘하고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노래 하나 하셔야 겠다 I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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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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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We're all walking 노래방 기억이 오래되고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캐럭기 남편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저의 남편이 잘생긴 남편이 하나 있어요 저의 남편이 잘생긴 남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대로 윤희주고요 My name is 윤희주 내 nghĩ 돋보기를 뀝니다 돋보기 are you beating glasses classstatic? Are you beating glasses الس케arbeiten are you beating glasses FS Amen 노래 악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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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내 반찬의 반찬 노래 한 번ip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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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가 준비되어있는 거니 저기, 이슬이 내기는? 이슬이 내기는 일단 같이 주실 거니 아유, 귀여워 이를 아침에 하나, 둘, 셋 이슬이 내기는 지금 아침에 삼삶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바람은 여기만 해 두 잔 세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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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래는요 유기어 동란 후에 지은 노래예요 유기어 후에 세긴 노래예요 도용하세요 이 노래는 유기어 유기어 동란 후에 세긴 어, after the war 어, the song was after the war after the war after the war 그, 다시 한번 부를게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komme 다시 한번 부를게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더 춥죠 꾸준거 두리, 업무해라 다 워킹 한, 둘, 셋 내 도쿄스의 위주일으니 내 아침에 두산 세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330개의 지름ión 한 번 더 가난한 지적 뒤에 두산 세개가 우리 홀로 마지막으로 gelever me 두산 세개 세퇴기 여기까지 칼나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약간의 노래는 잠깐 우리 우리 영어권 친구들에게 간단한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줄 시간 좀 할까요? 칼라, 때까지 끝났어요 이른 아침에 우산 사시 바로 갑니다 Early morning, there is a morning Three, three is green, one is green, one is blue First color, what color? First color First is red? Red, no, red?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레드, 앤, 브리 파란 우산, 검정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검정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파란 우산 바로 박수 밖에서 빨간 우산, 파란 우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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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되시죠? 네, 선생님 게임 너무 재밌게 하셨죠? 네. 아, 이긴데, 선생님. 아, 되시죠? 네, 선생님 게임 하시면서 소화 다 되셨고 너무 즐거우셨죠? 네. 본인들의 각 모임들 소개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SHP 선생님, 네, 여기 이기태 선생님께서 가브리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주연 씨께서 그 페어런스 그룹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규 씨하고 안젤라가 대학생 모임인 아카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제기가 SHP 고등학생 모임, 그 다음에 조이스 세라가 낙하색에 대한 모임, 저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가브리 선생님께서, 이기태 선생님께서 가브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참. 모임 소개 전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늦게 도착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셔요? 아, 그러면 늦게 도착하신 분은 이따가 중간에 다시 한 번 소개 드릴게요. 아, 그러면, 제가 잊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가브리 모임은, 지금 현재 가브리 모임인지 아시죠? 선생님, 마이크 를 좀 힘드시고,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기태 번거에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아, 그러면, 가브리 모임은 언제냐고, 2006년도 한입 현장자의 언어 및 권익 공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라면 가주 보건 리더 모임 그런데 이후에 처음에는 애초에 우리가 어느 문제 때문에 모임이 생기는데 그 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연장자들이 권위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사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허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원이 2007년도에 57명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12명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19명 그런데 2010년도에는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1년에 1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표는 이 이상 더 많이 확보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기 모임의 목표 아까 장판당하셨습니다만 메디컬 언어버리 캐페인 그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입니다. 메디컬과 관련된 편지들이 한국 어떤은 추후에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특히 우리 한국분들한테는 영어를 잘 모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역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느 무려의 고려에 특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소수민지를 위해서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 문제가 지금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장치의 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학계와 바보리보이 그 외에 타 단체들과의 연합 캠페인으로 자주 발송되는 메디컬 편지는 한국어로 보족되고 메디컬 혜택만 받는 수혜자에게는 한국어로 된 메디컬 편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현재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연장자들이 SSI와 메디컬 동시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한인 연장자들이 메디컬 편지와 SSI 편지 모두 한국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캠페인 한인 연장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산사카 메디컬하고 SSI 이것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연장자들이 메디컬에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버린 모임을 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학교대에 가버린 리더십 모임이 있는데 가버린 종기 모임이 있었지 일주일 전에 가버린 아젠다를 미리 결정하고 그 후에 종기 모임을 투표하고 참여를 통해한다. 미리 우리가 아젠다에 대해서 미리 토론을 해가지고서 미리 결정합니다. 가버린 모임입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회의 교육을 통해 우리 목표를 내기 위해서 집회 캠페인 정천반분들에 참석한 것 이것이 그동안 이제 많이 수고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좋으시나요? 저기 나오신 분 못 보셨죠? 좋으셨어. 이것은 뭐냐면 1월달에 다음품은 주지사 사무실을 일천사각 받으실 때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우리가 랠리 도구 이것은 이제 저거 직업 창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랠리 도구 보고 싶었다. 화면을 찍는 겁니다. 요거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사차가 반대비 세수 중간 후엔 랠리 도구 홍범 서빙태비 랜지 카운트 그것은 요거사님 체크라멘트에서 우리가 참석해가지고 그동안 이민자의 나라에 신태 참석해가지고 여러 학생들 많이 만나가고 또 우리의 의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짧은 상반기 인간 동안에 가브리 모임 선생님들께서 여기저기 뭐 세크라멘트, 다운타운, 오렌지 카운트 참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너무 활동에 많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아카시아 대학생 부임 아카시아에서 안젤라하고 형규씨가 예, 다음 하겠습니다. Hi everybody. I'm here to me and Angela are here to tell you about Right 아카시아. It was founded in 2007 for people, I mean, undocumented students to help each other out, to support each other. And just to explain how I got to join the organization is I thought I was alone. I thought I was the only undocumented student. But unexpectedly, I stumbled across, what is it, the Kerasi workshop, and I got to know Angela. And she introduced me to Akasha, and that's how I got to join. And Angela will explain some of the principles and what we stand for. Thank you very much. Yes. 저희가 함께 더욱더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저희가 드릴 것 같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파이컨베티드의 미션을 위해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쭉 뚫어주면서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현재 저희 아카시아 회원촌은 처음에는 한 4, 5성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40년 가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모임으로써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모임은 거의 참석하는 횟수가 1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다루는 이슈는 이제 드릴 것만 있는 게요. 그리고 하는 것만 있는 이슈. 그리고 철옥 미자 학생들 외에 고등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철옥 미자 학생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로 나오면 대부분 다 대학교를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친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캘리포니아 법이란 C540이라는 법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교를 거주자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위 커뮤니터를 위해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런 월시학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장학금 그런 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카시아 활동하는 거를 지금 여러 번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5편을 통해서 그 서류들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생 그룹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또 고등학생 그룹도 있거든요. 고등학생 요번에 3번 6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제 기가 고등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제 기 초등학생은 우리나라가 outta now that KXI has given the opportunity to high schooling students to prepare Korean-Americans and Koreans all together to be able to become leader in their communities. It's like planting a seed in a garden to become a leading force in KXI and it's just preparing youth. — HAVE I, I'm involved in civil rights movements and other things that prepared for advocacy. And this year at SYAP, Janie was our SYAP coordinator. 그리고 일단 대학을 전해서도 마련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가지를 찾아와야 하는 종류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력과 체계에서는 학교와 학교와 학기에서 등록된 신호선인과 학교에 관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and other problems that go around in our local communities and our Korean communities. And so, and there's also a service project that is based on helping the environment, and right now I'm working on preparing a garden that we have at Kersie. It's still in its building stages, and we would like for other community members to come out and help. So, and SYP is open to all high school students, so if you know anybody, you can always ask them to come and sign up for the summer, and we would really appreciate it, because we want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just be prepared for advocacy, become a lead for the econom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Jaguar, U께. Please tell me... Yes, please. I'm not interested in this conversation with our child. 학생들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저한테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이 커뮤니티, 우리 한국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카이키아나 대학생 그룹이나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아이들에게는 한 20여 명이 돼요. 올해 여기 오늘 수련회에 온 친구들이 그 수련회에 온 아이들이 언제 많이 만나게 되냐면 소요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잖아요. 소요일 날 외교학교에서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풍물을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주연 씨께서 저희 부모님 그룹에 대해서 잠깐 상담을 드릴게요. 저는 민족학교 어린이 풍물 교실하고 학교 교실에 제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회장에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학교에서 지금 어린이 장부 매주 토요일 5시에 저희가 모여서 한 40분 정도 머물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0분 쉬고 이제 뭐 6시 한밤부터 저희가 어린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족학교에 의해서 같은 학부형 부모들끼리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적인 정서와 이런 뿌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정서와 뿌리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날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 아직 자제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장부 교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 친구들한테 같이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5시까지 오셔서 장부 교육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한글 보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를 제가 아이가 조금 많아요.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 아이들이 모두 다 한글학교하고 장부학장을 다니고 있어요. 장부학장을 하고 어린이 풍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민중학교가 저는 아이들이 그런 풍부학을 배우고 이러는 줄 알지 사무실이 있는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처음 그 풍부를 배우게 된 지가 한 6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민중학교에서 장부학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는 아이가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은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낳게 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데서 내 같은 정체성을 가진 같은 한인 친구들을 갖기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무슨 친구, 우리가 무슨 친구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계기가 참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명씩 모이면서 내 가족, 내 형제들과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가까운 친구들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공유하고 그리고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에 한국의 정체성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풍부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민중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같이 아이들이 모이시는 기회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실 대부분은 어제까지 여기 수련회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갑 도착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를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갑까지 주문합니다. 지원이고요. 여러분 많이 배우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영훈진 현 씨는 민중학교에 이산님이시다 보이시데요. 우웅! 저도 몰랐습니다. 재무이사야 재무이사 아 재무이사이기 때문에 젊은 손에서 민중학교의 분이 돌아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느끼하지 마주셔서 재밌게 잘 지내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민재중 사모생 통해서 민중학교를 폐암을 다 바꿔봤어요 근데 아까 설명하는 중간에 전국단체인 내셔널단체인 낙하색이 BC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사실은 메인이 LA의 저희 케아씨 바로 옆에 저희 케아씨가 민중학교가 두 개의 건물이 있잖아요 두 개의 집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1년 동안에 봤는데 저도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냐고 물어보면 알면 다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낙하색이 뭐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라와 조이스가 낙하색은 홀라당 벗겨 보일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아 키아씨 말고 다른 단체가 또 있구나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고 싶은데요 就是 박중암은 한국은 이예의 한강에 형 우리 지게 사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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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난장사지 같은 자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с 한국의 백마리수에 대해서는 한국국을 자유롭게 잡 neurones관들이 있어요. 인물을uce 기본적으로 민주화 제안하고 핵심을 주 thank you. 저는 국민의힘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offensive으로 연구에 있는 한국국이 있는 한국국이나 대중공정원기업을 공유하는 데 그리고 한국국 Kent이와 한국국이나 대학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affiliates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람들에게 소식을 받은 사거리, 이렇게, economic security, 이렇게, 그런지 말이죠. 그렇게, 그런지, 우리의 정책을 정리하고, 어떤 정책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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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 other immigrant rights organizations around the country and we work with them on strategizing how can we make sure that we secure immigrant rights for our communities. Something that's really key, so within FIRM, NACASEC I think is one of the only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in that coalition. So most of the other organizations are Latino. So for us, our presence is really important so that we interject that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voice and immigrant rights. And then we also work with another coalition called NCAPA, which is the National Coalition of Asian Pacific Americans. And that is a coalition of 29 other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around the country. And we work with them specifically on issues related specifically to Asian Americans. So that could be healthcare, that could be immigrant rights, that could be education, that could be housing. So we strategize a lot together on how we can work better together as a coalition on all these different issues. And then for NACASEC specifically, so we do, like I said, civic engagement, we do immigrant rights, and then Sarah, now we're specific on economic security, we do youth organizing, civil rights, and how to do a lot, basically. Okay, so some of the major things that we're working on, NACASEC is working on, is we are working on a campaign, it will be a national campaign that is around public education and immigrant rights and economic security. Sure.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new project that we're doing, the economic security project with Korean American seniors. And we heard a little bit about the CHP members, and I actually flew in Wednesday night, and I was able to actually witness the focus group and, you know, really understand, really got to see firsthand how our affiliates, like NACASEC, work with the community, and how they're so engaged. And I guess I just want to sort of emphasize how important that is because it really gives me a good understanding of how I can bring, you know, what all your issues are, what challenges that you're facing in the Korean American senior community, and to really understand that and bring that back with me to D.C. and NACASEC, so I can work on certain policies or issues and really try to have a grassroots feeling with that. So I think just to summarize how NACASEC really, I think one of our co-workers, Jane, I'm sure many of you have heard about her, she sort of summarized NACASEC as a national organization with a grassroots heart. So we're very, you know, we're very, always conscious of making sure we're communicating and connecting with our affiliates like KRC and all of you. So it's been a really great experience, being able to meet all of you and tell us your story so far. And then the only, the thing that I'm working on specifically is a youth network. And so as you can see, we have Akashio, we have like a summary of the power program, KRCC has FISH, which is fighting youth. I want to ask questions about the high school. I want to ask questions about the high school. There's summer school edit, right? There's summer school edit, right? I know that SYEP is during summer time, but I know that, you know, growing your interest and developing leadership isn't just pertain to summer. So, explain. Yeah, the point is to prepare youths in the summer as well as the summer youth empowerment program. But then I think what we really want as a manifestation or a result is that we want them to come back even if it's not summer. That's, this is my second year at SYEP. And this is something I realized that it's not only something I can do this summer. It's something, it just helped me to prepare for later on in my life. And so, as of right now, I'm deciding to volunteer many of my hours here, and I have been so far. And I think that's, like, the thing that SYEP is most preparing me for, just to help you become an advocate, not only in the summer, but throughout your whole life. And so, me and my brother, who is also an SYEP member, are deciding to come back to the fall, winter, and spring to help out KRC and whatever they need, and come back next year for SYEP too. So, it's really just all about preparation, and helping you get, get a, um, feeling or, uh... There's a picture. Yeah. A pictur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그것을 더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Summer Youth Impact, SAP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IJ 같은 경우는 IJ이라는 동생 그라디랑 같이 여름이 지나도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항상 미적비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컴퓨터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려드리기 위해서 기사에게 불편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IJ이나 프레드나 제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참고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헬라이 선생님 손녀분하고 저희 큰아들하고 여기 프레드 아이들이 작년에 SIP를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는데 저도 이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SIP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 이슈가 게임이 아니더라도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면 정치, 퀄리틱? 저도 모르는 얘기를 가끔씩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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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 집에서 대외고 I found them and develop them into future leaders. And also if you can, she's saying if they can all provide a space for them to meet after the summer ending, then that would be a good result. Right. SYP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Is there any more questions other than SYP? I just want a question to the cleaners. So application, he writes lesson hours anytime we get applied for single 교실. Orreni 말고 urren. Orr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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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HB was saying that the adult PUMR has been on for over 10 years, the same member, and it's like a volunteer research.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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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설명한 점은, 저기 그 학포부 형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학포부리랑 한국어반이 4번으로 나눠져 있나요? 가격은 어느정도 그 정보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KR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지 주의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분들 속에 스트레스로 올라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웹사이트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요. 선생님이 무료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는대로 기금을 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20뿌리든 100뿌리든 성인 거 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은 5시부터 저희가 한 40분 정도 장부하고 그리고 레벨은 없습니다. 가치가 통일해서 다 같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도 지금 레벨 없이 그냥 통일해서 아주 기초는 아니고 한 레벨 원 정도를 해서 같이 맞춰서 우리 또 발렌티아 하는 젊은 학생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발렌티아 해서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인 거 그냥 알아서 저희가 지금 내고 있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상의해서 혹은 또 얼마씩 한 달에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에 되게 많이 받으신 거죠. 이런 데에 소화가 Ischua과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 communications, 교육청, 교육청, 학생들, 교육청, 상관적으로 오신 거예요. zehat도 같이 미국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족들과 같은 경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올 것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생들만 개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만큼 더 Yoon과 함께하는 학생들만큼 하지만 이게 많은 학생들을 하고 싶은데요 또 다른 학생들은 다 할 수 있는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걸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현재는 유니버셜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버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그 숙제도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반이 늘어났다면 여기 초국반, 중국반 나눠도 되겠지만 현재로는 간 반에서 선생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에 저한테 이제 그 연방 질문에 대해서 뭐 빚이 얼마나 올라갔냐 뭐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하시지 말고 이쪽에 세아나 조이스나 이런 분들한테 하시면 답은 더 없을까요? So I've been getting a lot of questions about California's economic problems or national debt and I want that questions to go to Joyce and Sarah. Because they're a little aware.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놓은 거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I'm just a lot of them. 혹시 저희 다른 종류 있으세요? I'm just a lot of them. I'm just a lot of them. 제가 생소해요. 그래서 간 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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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죄송해요. 아니, 많은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은 있으시고 어떻게 모임을 하시는 건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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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신 분, 할인 연장자의 권위 공호, 예를 들면 한국어로 편지를 받기를 원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밟고 있는 뱉는 뜻이 더 이상 상상되지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 옆에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나 다 조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가보리 모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예산 문제는 이제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대답을, 니콜이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간 가보리 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셔서 모임에 초대하시는지 말씀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간 가보리 분들한테. 동화하지 말고. 네. 혹시 간 가보리 선생님, 저희 모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또는 옆에 분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세요? 이기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야 되실까요? 아, 나는 저번에 그 저, 의료 진찰에 계셨죠? 1년에 한 번씩. 양이 잘하니까 다 툭쳐가지고.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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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erek. 건강해story. 건강해. 건강 une Ск CVM 동영상 허 этих привет. urg.. 응. saga. okay. so the initial question. wasmag motion u. 'm. Ask was an upon the club of koreans. CHP meet and what do they usually do and she just added that the economic reform and that question could go to Nicole and he was sharing how he got involved with CHP and he said how he got involved was he knew his friends had problems with health care and Korean Resource Center offers free consultations with medical benefits very often so he took his friends to KRC often and through that he volunteered his time and gradually became one of the leadership official members. We are asking more stories as to how they got involved. . 민족학교대가 한 금요일 전에 컴퓨터 면을 하려고 컴퓨터 상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민족학교대가 가서 컴퓨터 면을 했더니 왜 빨리 엮여가서 장소 폐항 갔다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또 이번 계획이라는 분이 왔다가 또 이 좋은 놈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So the way I got involved was six years ago when I wanted to learn 컴퓨터 and the reaction about my friend is why do you go to that communist-led organization and he was like, no, I'm going to learn 컴퓨터 and through that he was able to be exposed to CHP and their benefits and he's an active member there. 5년 이상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혹시 여기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어떻게 위도하게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도 분실은 어떠세요? We are actually longer time to have a verse of this. 저는요. 여기 가보리 모임에 오기 전에 저기 보수 승객 조합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수 회사가 아니고 승객 조합, 보수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지금 11년째하고 민족학교는 이제 10년째고 그런데 그거라면 판보리에서 많이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다 가요. 몇 백 장, 천 장까지 무슨 큰 모임 할 때가 붙을 수 있거든. 하는데 조합? 그것도 빨리 이래는 거라. 조합하면 빨리 이래야. 빨리 운동을 할 때 이래나 보고. 지금 그런 오해를 많이 봤고 그거를 갖다가 이북에 가라. 김일서야 내가 주가라. 한국에 가면 한국에 다 빨리 이래시니까 거기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민족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민족학교를 얘기하는 게 또 빨리 이래요. 아이고 내가 내가 여기 와서는 뭘 많이 했나 하면 설문조사 사인받는 거 뭘 많이 했거든요. 하고 한 6년 전에 드리맥 드리맥 한 700통인가 사인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원장님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이거 시작을 했어요. 드리맥아. 아이고 그거 사인받을데도 지금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어떤 친구는 핑크색 저거 빨개야 하는데 핑크색이다. 핑크 저거 빨개요. 어? 빨개요. 얼마나 종혈적이고 좋아요. 아니 빨개면 어때요? 일만 잘하는데 무슨 상관이나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그 문학 딸이 옛날 얘기하지 말라. 유기어 후배 얘기해.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해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나이 된 사람 나이 모은 사람들은 그래. 친구들도 모임에 가면 하여주지 말라. 빨리 빨갱이 다 제래요. 그런데 지금도 오해하면 나를 피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뭐 목불이다 그래서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핑크색 이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런 일을 오래는 많이 받았죠. 통역입니다. 통역 필요할까요? 통역 잠깐 통역하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침시 그리고 침시 여기도가 한국의 기부인의 문화들을 통해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상당히 공연한 국민인당들의 분석들으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상 이번 주에도 그녀는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그는 우리에게 공부하고 민족화하고 민족화하고 민족화하고는 아주 관계가 있어요. 서로 서로 행사할 때 도와주고 또 영아지도 바쁘지 말라고 표현해주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So the best father of the union and the KLC are very close in the religion. But whatever KLC has events or needs some kind of help, we kind of have a coalition that we build, so we support each other.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남의 소문은 소문이야. 실제 와서 먹어보라 이거예요. 음식을 먹어봐야 알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소문을 듣는 것보다 실제 그 음식을 먹어봐야, 김치맛을 내가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책을 읽어도 소용없어. 내가 먹어본 사람이 진짜라. 그래서 한번 뭐에 와보라 이거야. 그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게 하면 또 한마디 뭐이나. 또 통일문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보수승계조합에서 모임에서 하는 얘기인데 통일문제 하는 게 대툼 우리 회원 중에 내 친구지 그것도 이국사람이에요. 한명도 이국사람인데 야 김이법 할머니가 빨개인 줄 몰랐다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굉장한 어휘 바라요. 그리고 난 절대로 얼마나 감사한다고 그렇지 않다. 와서 먹어보라. 네가 와서 먹어보면 악사한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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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여 wiem. 그치? 그치? leri 그 직원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I wanted to ask a question for Akasha. So most everyone in this room isn't college students, and so all of us are not directly affiliated with Akasha. And so I'm wondering, for those of us who aren't college students, how can we support your work? So most of our members in Akasha are, like you said, college students, are undergraduate students and students who go to company colleges and whatnot. But so we also have Akasha members who recently graduated, and I'm not a student anymore, but I'm still part of Akasha. So Akasha is not particularly limited to the students who are enrolled currently attending college, it's about youths who are passionate about social justice. And, you know, for young people who can use our kind of creative minds and creative thinking to kind of create change. So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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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llies, you know, who are, who's, who are not necessarily, you know, the age range of Akasha, but who like to support whatever events that we have, such as fundraising events, or some kind of petition, or whatever drive, or, you know, or the events that we put up and, you know, we are campaigning for, if they can come out and help us, and, you know, to try to support us in that sense. And for us, it means a lot to know that, you know, we are not just doing this as a youth thing, but other allies and other generations of people are there to support our work, and who are also passionate about our issue. And that would mean a lot. 제가 두 명이 좀 세워봤습니다. 저 질문에 이제 아카시아는 이제 대학생 그룹으로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아카시아가 하는 활동들을 이제 더 서포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질문을 니코 씨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하는 거는 이제 아카시아는 대부분 저희 멤버들은 대학생이지만 저 또한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이제 올해 졸업을 했어요. 졸업생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제 저희 아카시아의 학생 그룹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젊은 청년들 학생으로서 이제 저희가 젊은 피로 이제 이제 저희가 꽤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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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린이들도 다른 어린이들도 아니면 연장들 분들 어르신분들도 저희 아카시아에 하는 활동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 그런 기회모음인사 그런 것들을 이제 참석하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들의 이슈를 청년들 많은 이슈가 아닌 이제 여러 이제 여러 이제 여러 여러 다른 커뮤니티 전체 이슈를 저희가 하는 이외에 저희가 더 이제 뿌듯하게 느낄 수 있고요. 저희가 어 청년들 굳이 청년들만이 아카시아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일을 함께 도와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이나 뭐 아카시아에 더 질문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미팅이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스케줄이 꼭 미팅이 둘 수는 안 속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뭐 매주 두 번째 토요일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이 되는 토요일 한 달에 토요일 하나를 고르거든요. 저희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 날짜를 정해서 민족교회에 만나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제가 커맨팅 하자. 네. 프레스 질문들. 네. 프레스 질문들. 프레스 질문들. 한 번씩, 친절하게. 파이어 커맨팅. 네, 프레스 질문들. 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나요? 아니, 나는, 인터뷰가 좀, 맘지 말..... 마치 아카시아? 그분을 영어로 해주고 대답을 영어로 해주고 대답을 영어로 해주세요. 네. 아마네요. 하여튼, 그분이. 나 언니랑 고역할 주мен지요. 하여튼, 하여튼 시중하시고, 하여튼, 하여튼, 어깨.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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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저희는 브이로그 합의 스스로 연말에 발견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류에 대한 전부 패턴을 통해 서류가 관리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적합해서 두 사람은 가장 예방에 대한 Servat이 있죠. 저희 서류에 대한 서류가 여러가지 기준으로 아마도 있고요. if you are interested, our website our information is in our website we have an Online Lister you can join and get more information from us You don't have to feel obligated to attend every meeting and we also share resources among our members like scholarship and job listing so it's about helping each other and empowering each other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캡TeX, 엔 Noise, Você as well as some of the folks I haven't met that haven't been around lately. But I also wanted to talk about two about the fact that undocumented students are also Korean as well as not just the tino issue that's framed in the media. And if that's something that you wanted to explore or how you wanted to explore in terms of outreach or collaboration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electives so that we are more visual and we are more in the spotlight. And so collectively, I don't know, we really want strategy to maybe get more. So if that's something that you're interested in or just one piece, then I'd be willing to try to help. I'm sure you guys are already aligned with other Latino youth groups like at UCLA and so forth, but like you said, some of these social events you have. Maybe invite them or maybe they want to sponsor or have a right place out. So I just want to throw that out there. I don't know. 그런 인구가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요. 또 저희 아카시아가 한행 서류비 작성 그룹으로서 드리버랑 그런 이민 개혁 이슈는 라틴원이, 라틴사람들을 꼬만내는 아무래도 한국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거니까 저희 라틴사람들하고 한국사람들하고 협동하면 더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버랑은 라틴사람들을 저희 아카시아한테 소개해 주셔서 같이 한번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거에요. Thank you. That's a really good point because the reason why we were established is because we felt alone in this fight. You know, people always say it's not a Latino issue but it becomes one all the time. And because there is such a big Latino presence, people of non-Latino descent feel intimidated to join. And like, especially for my example in Fullerton, I was the only Asian or non-Latino and you know, I love being part of it and I can relate to my peers but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 in language barrier, I fell alone a lot of the times. And it's very unfortunate and we do collaborate together, it's really hard because even within the Latino group there's divisions there. So, whenever the opportunity comes, we always invite them and because Akashia is a new club organization, we are getting there and it's a really good interesting point because Joyce and Jew, David, people from all over Kentucky, Tony, we want to have a national campaign advertising that about Asian or Korean American undocumented students. And sharing that you guys are not alone because it's really easy to become alone, especially because even Akashia is not that very advertised and UCLA I think has only Aspire which is the Asian Dream Team. So, it is not very well known, we are just getting started as well, so we want to kick up a national campaign so that Korean public or Asian public could be aware of the issue and say that it literally could happen to anybody and the more we get our support, the more we feel motivated and empowered to serve this country and become better individuals. So, I'll add a little in English and then I'll translate, so adding to what Jamie is saying, so we are trying to increase the Korean presence of the dream movement in English reform and so recently, not recently, but for a while, the Akashia members have been coming out in press releases and newspapers and different events and a lot of our new members are gradually stepping up to leadership roles. So, we are really proud that we are really proud that we are really proud that we are developing leaders and we hope to continue with the leadership in the future to create more presence in the community. So, um... ! 자, 통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을 이제 한국 신문사나 아니면 테레비 방송 그런 거에 조금씩 저희 아카시아가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기금복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앙일보에도 여러 번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금 한행사회들의 이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저희 아카시아의 목적이고 또한 저희가 뿌듯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 아카시아로서 저희 새로운 멤버들, 새로운 멤버들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이제 좀 서서히 이제 자기의 사랑을 보기자라는 그런 나쁜 그런 거를 버리고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자기도 이제 리러쉽, 리러쉽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 생기는 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제 임이랑 형규 그리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조금 이제 저희 조금 활동을 더 열성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카시아 멤버들이 이제 더 많은 멤버들이 그런 걸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민개혁 그런 이슈들을 아시아님도 포함하는 이슈들을 바꾸는 게 저희 아카시아에서는. . . , . . 드림하트가 이제 드림하트가 통과된 중에 투더잼으로 도는 게 저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오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저희 같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겪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이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카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카시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이제 다 한 명을, 네, 민족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영어로는? The question was, what would you like to do with 아카시아? He had a very beautiful answer. I said that I would like to see the National Dream Act be passed. and that's my dream. But not only that, but to see the younger generations not grow up with such hardships that we've been through to give them more opportunities, better schooling, better education, yeah, better involvement, awareness, and I forgot what I said earlier. I just want to add that we are actually really fortunate to be in a city that is very active in the immigration movement because I've talked to people in Kentucky or, you know, some other, you know, middle of nowhere and they mostly feel alone because they don't even have that Latino support group. So we, you know, national campaign will really help them out and we want to have, we were talking about like a website so they know the issues, the rights that they can access because,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I didn't have, it was in Orange County. I didn't have like Akashia telling me, you have, you have the right to access this and this and this, you could continue college. I always wish that I had that and we have a national campaign, we are able to outreach to kids that don't even, that are worse their situation than us. So we are always reminded that we are very fortunate and we want to extend that to others who didn't have that same opportunity. Yes, Jai Han who said which was the new. So, we can discuss the talking about our community about the sense that we are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So, it's really thanks to our community. It's been important to our community throughout the week because we are now in Hong Kong, but we have my community in Hong Kong and Hong Kong which is kind of a very difficult time, so we have so many families in Hong Kong who have been taught them. So, if we're here at a bridge to Hong Kong and Hong Kong in Hong Kong with our community in Hong Kong, 아무래도 그런 정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다른 주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나시노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 한행 서류무자선들이, 미국 전체의 한행 서류무자선들이 같은 서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나카섹 그리고 KLC KLC 하는 다음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나카섹에서부터 장석이 어떤 캠페인에 대해 할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난카섹 내게 뭐라는è? 나카섹 내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 오, 오케이. 내가 당신을 말씀드린 こ지에서 경험하는 거에요. 나카섹 내게 계속 저에게 지체한다는 게 나카섹 내게 말한다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내게 이슈가 있는지put에 있는 게 나라에 대해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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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요. 나카섹 내게, 그리고 나카섹 내게, Asian Americans who aren't necessarily in the immigrant rights movement, who aren't necessarily sympathetic to what immigrants are going through, especially people who are undocumented. So we want to educate them, and sway them to our side, and make them, well not make them, but convince them that this is an issue that you should fight for that you should be sympathetic about. The way that we're going to do that is through lots of education so workshops, 액 세, 29al thudkits A big part of it that Jamy and Angela talked about is eyesㅎ so many undocumented youths, but again, within that movement is 코이 rumah that's not true and evident here it's very much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are also undocumented We want to make a network that's national for Asian-American and Korean-American youth who are documented to access and say, you are not alone, here are resources, here are your rights, and now go out and empower other youth as well. But basically the purpose of this campaign is to sway people who aren't in the movement and can please join us. I think it's also sort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and AAPIs that are like myself, that are born here, but yet they might be connected to the immigrant movement somehow through their parents or through family, but they don't really understand what the issues are and what's going on. So to, again, with what Joyce was saying, just to get the information out there, to make them aware of what is going on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to help them understand and show them that they can be involved and they can help, and even though they may not be directly connected or anything. So I think that's a little bit,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한국이 이제 앞으로 계획하는 캠페인은요 이제 나시나 미국 전체를 자체의 마음 그리고 이민 개혁에 대한 마음 그리고 시선을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설명이 제약하는 학생들의 이슈들을 이제 미국에 태어난 2세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시장으로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근데 저희가 올바른 정보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그런 어 그런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를 조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을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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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들을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하는 커뮤니터들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저희가 어 저희가 어 저희가 퍼스널 스토리 그러니까 저희 개개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이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저희 커뮤니티 전체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서류리 장사들이 이제 미국 전체에 있는 서류리 장사들이 한 곳에 한 곳에 한 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로 서로 정보도 구입하고 또 장악한 그룹을 도움이 될 거라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힘을 더 더 많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제 더 이렇게 더 힘을 오히려 더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낙하다는 게 좋죠. 네. 네. 여러분 말씀 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지환 이사장님께서 어 마지막 말씀 드리고 그리고 네.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다는 그 어르신분들께서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데 항상 그 민족학교의 사상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민족학교 사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희는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상이라고 하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친복도 아니고 반공도 아니고 저희 사실 민족학교 구성원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백이면 백사랑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거는 평화와 인권과 저희 어 서로 존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족학교에서 진짜로 합의된 사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어떤 미족학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오오주감은 desires. przeDING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khoản 존중한 것들은 계단을 칠면서도 사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 특유가 뭐라 그런지 어떤 지자의 사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사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중국은 미리 약속을 알고 있는 것들은 아시죠. 한국은 한국의 사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한국은 이리目에 shit. 한국은 한국의 사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기사나 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이것은 사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we believe that everyone has different ideologies every individual including the KRC they all have different tasks so what we are thinking is that we have to respect each other and we have to work for peace and human rights those are the more important things but there is a great ideology we have which is that we have to work for the vulnerable, socially vulnerable people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어떤 자체들과 다를 수 있는 게 사상적으로 뜬구름으로 이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연장자분들에 대해서 분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사실 저희만 막 일을 한다면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자분을 같이 어르신 분을 모시고 같이 문제가 오게 하고 그걸 리더십도로 어르신분들을 가지면서 실제는 해결도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서류들이 학생들이 어려우면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잘라서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에 닿친 학생들을 모아서 그런 학생들이 그 문제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다른 단체들하고 좀 다를다면 다른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민중학교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저희 커뮤니티의 발전도 이루고 그거 통해서 참여하는 개개인의 발전도 이루는 게 그게 실제적인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커뮤니티의 교육, 그 다음에 각각 개인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라는 이름이 실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부 가르치는 학교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 속에서 저희가 그런 학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들을 써야하는 게 아닌가 좀 다르다. 소화의의 의견이 공부에 대한 의미가 missing. 저희는 모든 사람들을 좀 더 나아비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하니 그런데 우리의 단계에서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니 이 자체 학교의 일을 맞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단계에 관한 그런것들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gives the leaders to help them solve their pressures on their issue and then we organize them. We help them solve their own problem by organizing them, so those are differences, so the step It's not anacle.. I think I would say, last year, Adobe KRC, its Korean name is Minjo hoped which is a Korean school 중ינ SUBD south I had the problem 이 경제에 참여한 대개와 학교와 학교를 강요하며 iktima의 공개와 공개가 참여하기 위해 참여하십시오. 오늘 한 번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구요 일정ollar 다 나오셨죠 12시 방으로 점심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욕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생각했고요. 따로 이렇게 아침하고 똑같이 그룹을 만드시지 말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쪽에 보면 사실은 간식하고 비상적분이 있어요. 간식을 그냥 장식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장기가 있으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졸려가지고 캔디 하나 먹고 싶다. 미트 캔디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1시 15분 되면 식당 앞에서 다 같이 저희 1시 15분에 식당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1시 15분 되면 식당 앞으로 다 모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한 수맥기는 이 테이블에다가 반납을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우위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있는 분들은 식당에서 아이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영어로 먼저 먹기세요. 오케이. 그래서 мы будем have lunch soon and we're going to be all together around 1.15. I know we had a specific group of people that we already know during breakfast. but if you wanted to talk to a particular person, you wanted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them, go ahead and sit with them and get to know each other. 1.15 in front of the kitchen, right? 1.15 in front of the kitchen, right? 1.15 in front of the kitchen. 1.15 in front of the kitche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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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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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영장이잖아. 수영장. 겨울철 시작이라고 해서 더워서 못쓰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 이는 스테인디가 너무 뽑힌다.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너무 많은데요.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해! 이렇게 해서 더 속도가 더 높아진다면 그 사진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질기까지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양아치잖아, 이거. 양아치? 왜요? 양아치잖아, 이거 완전히. 왜요? 예의를 몰라서 그런가요? You look like a picnic man. Picnic man. I like my jacket. I like my jacket. 자기들끼리 준비해가지고, 불고기 차례. 네. 아? 아, 카메라와 카메라의 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싸움. 우리 애기 찐흘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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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퀴가 넓은 데가 있고, 그니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예 오 그래요? 가블 라이더, 샤드웨어 원장자분들 걸어가기 괜찮을까요? 거기다가? SM2 스틱?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자분들이 걸어갔을까요? 이걸 벗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미끄럽고 그런데 아침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OK, CJ, let's go! Oh, everyone, we're going up this way! Why? I don't know You said you want a shaded place, right? That's why So we're going to play in the basketball park? Maybe, I don't know Oh, 용란 맞자 I'm going to beat you, CJ Are you walking? It's going to be harder Fine It's going to be better It's going to be better I'm going to be better Hopefully Right 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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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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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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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惹 惹 惹 惹 惹 惹 惹 惹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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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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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맞네 선생님 부인한테서 헤아지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다섯 명 했잖아요 우리 다섯 명이야 여섯 명 따끈 ... ...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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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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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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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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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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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저 맨 위에 보시는 이름이 사회자 시고 조장 이거든요 so first name is young one host is facilitator 예 각 그룹에서 토의를 하시면서 그 결과를 저 노란 종이 같은데 다 적으셔서 조걀를 한 그분이 나중에 다시 간단하게 조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다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별로 다시 모일 텐데 green, blue, pink, yellow 이렇게, 여기 반쪽이 green 틴크가 어디라고? green, blue, pink, yellow 그린, 그루, 그루 그루 아, 그린은 여기. 그린은 여기? 그래, 그린이 여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럼 블루가 앞쪽으로 오시고요. 블루가 옆쪽으로 오시고 핑크가 여기가. 그래서, 안 돼. 안 돼가지고. 블루가 옆쪽으로 오시고 핑크가 여기 앞쪽으로 오시고요. 블루가 이쪽으로 오시고 핑크가 여기 앞쪽으로 오시고요. 여기가 여기와. 제니? 제니? 우리 밖에 나갔으면 했으면 되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오는 것만... 30분 동안 할 거거든요. 제가 회의 끝날 때쯤에 돌아다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회의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시 이번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you're going to do the discussion until 3.05. I'm going to come back 5 minutes before you.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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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넓은 우리의 교육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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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아멘 일상에서 학교의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사회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피소를 하는 게요. 조사로 하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뭐하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하고 싶어요? 그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여기를 하고, 아냐, 제가 많이 알았을 때, 감사합니다. We kind of, we seem to look at this And then others are welcome to Join us, but maybe we can have a couple of 푸리시 나 싸우지 말씀 안 하시는데 한 번씩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퀵블를 발표하시는 게 정말 큰 셈으로 갈게요. 더 좋은 아이디가 오시세요. I want to go one more see if there is orange honey in like, I want to go one more see if there is an orange honey outreach. We need volunteers. Do you want to like, sign up? I don't need to call the orange honey outreach. Okay. We changed it to sign up shop. What is it? I remember we were at that grocery store. What were we signing people up for? Huh? I remember one time. Grocery store? Yeah, it was a long time ago. It wasn't even that long. It was just you and me. And we went to a grocery store. Uh huh. California market. We're getting people to sign up. Ah. And I had, we had the KRC. Yes. In the back of the car. And we had these jugs of water. I don't know why. I believe it was the state budget. It was the state budget. What's the state budget? What's the state budget? Um, in Maryland. It's called the Korean Research Center. Someone told me about the Korean Research Center. I'm like, oh, you know that place? They're like, yeah, it's a school. They're like, what would you? Well, Minjongaku. They probably think it's a school. Yeah. Yeah. No, no, no. Basically, they go there and then they told me it's actually a school. Like, there's a teacher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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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n Japan? Yes. No, no. In LA. I'm like, what? No. Because I got the fitness. Wow. We're going to have 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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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nd just briefly debrief what was discussed. We're creating a job. Uh, I don't know. Okay. So we discussed how we can increase volume. volunteer involvement to KRSC. And first is kind of incentives. We're giving them reasons why you should go and volunteer for KRSC. And we also thought of social gatherings where we bring volunteers together and other people who are interested and have social gatherings. And it could be just, it's just an incentive of having a good time with other people and friends. Yes. And so.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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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 dispersing that to other people who want to come and volunteer for the garden, other things for KRSC.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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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봉사한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나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 가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가든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연을 물리는 거 없이 어느 정도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는 행사에서는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거나 and these events will be held for only people who have membership so it appeals to other people as a instant benefit. 또 회원들만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것들도 한다거나 and so but also when we want to have more membership we thought that we should show people that we're giving some membership form so that more people will be aware that we want people to have membership and so we want to have a lot of forms to give out to other people through mail or email like advertising membership and we can also have different memberships according to different people and demographics so let's say people are interested in membership compared to a high and uh a senior so we have to show that there are uh uh benefits for both people and another um achievement that we want to give to those who have membership for a long time is sort of a uh recognition recognition for those who have a long time held membership so we want to have some idea of like holding uh people's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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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hips on walls so they'd be recognized for their hard work over the years and time they've given to krc and then they would have a long time for their members and they have their membership membership and so they can actually have to be accepted by their members of the members who have been the most part of their members who have been in the movie as well we'll know that you can and go back and clarify that's it and a lot of people have attended the and say can you imagine if you have any particular members of the members who are some like it is there now i have written a definition of this 안녕하세요. 브루트팀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학교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주려고 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공략해보자 하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으로 앞에 나온 말하고 뒤에 나온 말하고 연계된 것을 제가 그냥 몰아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구역예배가 있는데 구역별로는 노인층과 젊은층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보다도 노인층을 많이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가지고 그 노인 아파트에 가면은 그 매니저한테 얘기한다거나 그 이제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모임 장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노인들을 모이게 구름해서 그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알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제 그 복도에나 좀 붙여놓고 사전에 이제 아파트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 어려움도 들어주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결한다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우리한테 와서 하시면 어떤 도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노인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보류 모임이 지금 기존 모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가보류 모임에 우리 회원님들은 가주 복원 리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침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공식적인 행사만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끝내고 점심은 먹고 헤어져 버리고 하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서로 친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모임을 가져가지고 대추도 좀 따로 가고 또 사과도 좀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모임을 그 친교 모임을 좀 가진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장 2세들의 한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들어 하고 계시죠. 젊은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그 한글 학교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한글 학교에서는 월 수업료가 190불이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은 잘 못 들었지만 무료로 해주는 그 기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서 선교단체에서 후원했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크루즈 됐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고 아이들은 가지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아이들을 한글 학교로 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학교에서 그 한글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 엄마들도 우리 회원으로 흡수시키고 일거양득의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우리 헬렌 신 선생님께서 와서 다 강의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무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신임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라고 액수를 말하지 말고 최소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 달에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풀이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빠뜨린 거 있습니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 대중 선생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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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해야 되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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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르테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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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이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회원을 확보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회원을 확보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또 그 사람 정보도 좀 알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A라는 사람을 회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하자. 그것이 회원 확보 1인 작전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학교의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게 오던데요. 나도 보는데 매일이 오는 게 상당히 요즘 말하면 그게 뭡니까?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로 매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읽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또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나는 컴퓨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민주학교 같은 데서 내가 자꾸 민주학교만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민주학교에서 그 메일도 보내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보내면 우리 민주학교가 확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메일링이나 홈페이지가 아니면 홈페이지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가보리 회원들 중에서도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한의사로 날려던 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한국에서는 뭘 좀 제대로 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강의할 시간 세미나 시간 같은가를 한 시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그 사람하고 준비를 하라 그러고 또 상당히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회원 확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So another thing is that we can fully utilize the resource and talents we have. for example the member of CHP could have a lot of talents we can utilize that to have some event to recruit members. 그리고 스텝들이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전화를 걸면 통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기다리라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면 그 뒤로는 가뭄지 콧구멍이예요. 가뭄지 콧구멍 아세요?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담당을 좀 바꾸면 싶은데 담당이 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좀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많이 또 학벌하자면은 당연히 민족과학까지 오는데 차별이라도 좀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원활이 되었으면은 서로가 친절 봉사가 우선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들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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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인포메이션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가고리 모임이나 우리 민족학교 회원이 되면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소리로 비치해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빨 만들어가지고 좀 비치해놓든지 오신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든지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조성합니다. 네. 네. I lost a TV star. They want to make the CHP members more systematic so that make a flyer about how to become a member, like what is the benefit of the member and stuff, so that they can better utilize that to recruit more CHP members. 다음은 옐로우 그룹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We talked about our reach and advertising KRC and we even talked about having an advertisement on newspaper or like talking about the KRC's history or having some special section on KRC's history and stuff. 그리고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민족학교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특히 어르신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름의 어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름을 바꾸지는 당장에 바꾸기는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이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분들한테 그걸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So they also talked about the difficulty in outreach because of the name Minjokakyo. Many people have since it was red painted in the history so we have to either we want to seriously considering about changing the name or also making some material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name or history of the KRC. And also Nakasek too. Nakasek's name is too long and not really easy to remember. So we may discuss about that too. 비교역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너무 길고 좀 약간 외우기도 어려워서 그런 걸 민족학교랑 비슷한 하나에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회원 모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회원 모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도움받으러 1년에 1만 분 이상이 도움받으러 오시고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하는 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녁 드실 때까지. 저녁에 저희가 장기자랑 할 거예요. But we haven't had a talent show in the evening. And who knows which group you belong to? The talent show. 우리 저 장기자랑 할 때 팀 다들 아세요? 어떤 팀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 무슨 팀 속인지 모르시는 게 뭐. Who doesn't know which group you belong to? 다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담당이세요? 각 팀장이에요. 팀장이 누구세요? 일단 최일삭 씨하고 강장희 씨하고 그쪽은 누구인가요? 동만 씨. 이사 씨가 혹시 다른 팀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와서 팀원 회원들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소속이 너무 오래가서 다 들으세요. 화이팅이 있어서 소속도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팀 팀 밖에 모르라. 우리 팀 팀에 나를 가르치 말라.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네. 모르시죠? 지금 여기 CHP는 종란 씨. 어린이는 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말권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이삭 씨. 그 다음에 아카시아 영유제이 씨. 가보리 회원분들은 다 한 팀으로 종란 씨랑 같이 한번 어디 모이셔서 끝나시고 여기 모이셔서 어떤 장기장 하실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그룹은 이삭 씨하고 이삭 씨하고 다 그룹 아시죠? 부모님 그룹은 이삭 씨가 계속 컨택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if you don't know your group, you belong to the youth and acacia group, and Jani is your leader. So you talk to Jani about it. And so Yunsuk is with us, right? Or Yunsuk is with Jani, okay. Yunsuk is with Jani. So this is like English speaking group, more like a... 그러면 됐습니다. 다섯 시 반에 저녁 드실 때까지... So if you want to go to another group, you can go to another group, then you can go to another group.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시 반에 저녁 받을 거 같고, 가보리분들은 여기서 모이시고요. Jani, you want to have a meeting? Jani's group, Jani's group, why don't you meet over there? 나머지, 예. 그 다음에 이삭 씨 그룹 예.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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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s leaders that's what I love in Arcadia. Everyday I'm so thankful that I am Korean because I took a walk at LA once and everyone was like Korean Filament Council, KRC Korea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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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 my friend from Guatemala and she was telling me she doesn't have that resource available for her so I'm thankful that KRC is here to 학교 experienced and outreach to our people because that's what we need we want people telling us it is never too late to continue with our college you know we still have that chance and you're still you still matter in society and it was a short time I know I translate it for the first time like alternatives like that I feel like make me grow further into as a future leader I am I am so proud to be here I have schoolwork but you know I'm going to get through it I'm so happy to be among you guys because I am really thankful for your support and I'm proud to be part of KRC so thank you so much applause 고맙습니다. So, Jamie has a test and she's still here even though she has a really busy school schedule, so everyone was clapping for Jamie. Okay, so thank you, Jamie. This is an issue that definitely affects a lot of people.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reports that from 1994 to 2007, immigration increased the wages of native-born workers by 0.4%. So, people are saying, oh, they drag down our wages, they take away our jobs, but it's actually not the case.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people just keep saying over and over. We create jobs. They create jobs. So, let's get rid of that. What's another thing that they keep saying about, another myth? They don't pay taxes. They're like, oh, they're leeches. They don't pay taxes, right? They take away all of our opportunities, right? Actually, October 2009, undocumented immigrants paid a total of $836 billion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y also paid $11.2 billion in state and local taxes in 2010. Let's get rid of that, too. Now, people see kind of like two solutions to this problem, right? They say, oh, let's deport them all. Get rid of them. Let's take them out of this country. Others are like, oh, maybe we should legalize, right? Let them become citizens. So, the question is, oh, mass deportation? Should we do it? Mass deportation would reduce America's economic productivity by 1.46%, amounting to $2.6 trillion over 10 years. And more specifically, just to deport all of these people are going to cost $206 to $230 billion over five years. It's not, it actually costs a lot of money to deport everyone. You have to fine them, right? You have to detain them. You got to have court hearings. You got to have court hearings until you eventually deport them. It's a very, very long process, and it's very expensive. Doesn't make sense. Legalization, on the other hand, of undocumented immigrants will result in $1.5 trillion of increase in economic productivity over 10 years. How many of you are worried about the economy? People who graduated recently, they're having a hard time finding jobs. Now, everyone's worried and kind of mad about the economy. Like, what the heck? Why? I have kids. I want to provide for them. And they're definitely worried about the economy, and they want to find somebody to blame for these problems. And, but in this case, it doesn't make sense when students like Jamie, who have worked hard, studied hard, almost done with college, right? You're a senior now. Not a sophomore. Wait. Are you a senior? Yeah. Someone's a senior. Someone's a senior. So, students have studied all the way, graduated, and then they are not allowed to work legally. So, if, say, I graduated with a neuroscience major, if I was undocumented, I cannot work with my major. I can't, I can't contribute back to the society that I have studied for. And so, it really doesn't make sense. And so, with this in mind, the DREAM Act was written. Oh, oh, get rid of that too. Not the education. So, DREAM Act.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the DREAM Act? Yay! DREAM Act. Now, how many of you know what the DREAM Act is? You may have heard about it, but do you know what it is? Yes. Okay, Jamie, tell us about it. So, it's for children who were brought here, 50 years old or younger. They're long-term. Right. The DREAM Act is going to provide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to undocumented students. So, there are, like, four big bullet points that you have to actually qualify for. So, you must have entered the U.S. before 16 years old. Live in the U.S.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you arrived. You have to have graduated from an American high school or obtain a GED. And you must be of good moral character, meaning you can't have a criminal record or anything like that. So, it's pretty tough. And it's not, it's not placed yet. They revised it. Oh, it's 15 years old. Yeah, they revised me everything. Oh, right, because they're trying to, they keep trying to revise it. Yeah. It's 15 now. The DREAM Act would give opportunity to students like Ki and Chen, who came to this country when they were very young. And they cannot, say if they were deported back to South Korea, they would not, they don't know the language. They cannot get work there. And they won't be able to support themselves in Korea. Also, since they are male, they would have to go to the military, where they will face harsh discrimination for their inability to speak Korean in their very American ways. And so, this is going to provide kind of a path or a chance to obtain citizenship once they, you know, graduate. So, how many of you know what happened in 2010 with the DREAM Act? It's not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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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t just went straight for the bad news. Okay, in 2009, 2010, this is the U.S. House composition. There were 256 Democrats and 178 Republicans. And so, because the Democrats had the majority in the House, they felt like, oh, you know, we may be able to pass. There was hope, for sure. Here are the results in the House. For the first tim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DREAM Act on December 8, 2010. However, the next step is to go to the Senate. How many votes do we need to pass in the Senate? 60 votes in the Senate. We had 55, and it did not pass. This is the U.S. House composition right now, 2010 to 11. There was a 64 Republican gain in the House, which puts the Republicans in the majority. So, pretty much, they took over. So, the chances of a federal DREAM Act are actually pretty slim at this point. Although, on the federal level, it seems that the DREAM Act may not pass. The others of the system are actually pretty slim by pressing within the House, clearer from the House and on. Motion to ride, or, or, tighter from the House and the House and the House. When will you mix? One, two, three, first one. One, two, three, first on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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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먼 옛날 알파인 미소 리트리트 센터 방향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있었고 민족학교 개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두 남자다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봄 꽃들이 피어납니다 활짝 벌이 나아다닙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연차! 첫 번째 개미가 색깔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 뭐하고 있니? 그녀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앵니다 그러다 백장이들은 그가 봄이다 봄이잖아! 쇼핑할 거야! 그거 아니? 요즘 여자들은 옷 잘 흔들면 좋아해 그러나 개비들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민족학교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게 일합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됐습니다 뭐하고 있니? 우리가 왜 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아주 섹시하게 뭐하고 있니? 그러다 배짱이들은 한국의 평일을 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브라짱이 왔습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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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 요즘 여자들은 몸 좋은 놈을 좋아해 이 그런 비주얼은 다 입맛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는 문장될 수 없습니다 미모의 일기기 10개를 합니다 몇몇 일기기 10개를 합니다 윗몸 일기기 10개를 합니다 14 여름이 아는 거 멈추 4백이 10개 합니다 4백이 10개 합니다 4백이 10개 합니다 1, 2, 3, 4, 5, 6 이제 잠시만 되겠습니다 7, 9, 10 2백을 합니다 과연으로 가을이 왔습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배속으로 일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3번째 개미가 배짱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뭐하고 있니? 아주 귀엽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뭐하고 있니? 4백장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래, 기타 치는 연습하고 있어 I'm practicing my guitar 그거 아니? 요즘 여자는 노래 찾는 남자 좋아해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이 빕니다 슉! 슉! 눈이 내립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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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들은 웃을 뿐입니다. 아주 크루게 웃습니다. 너무 크루게 웃습니다. 난 정말 행복해. I'm happy. 그리고 한 번 더 대장이들은 문을 붙들입니다. 문을 붙어버린 듯 붙으십니다. 문을 붙어버린 듯 붙으십니다. 컴 컴 컴 컴 컴 그걸로 안 붙어집니다. 더 세게 붙습니다. I'm happy. I'm happy. 그러자 화가 난 여왕 재미 재미가 생산합니다. The queen and jenny comes out very angrily. 그리고 웃습니다. What's up? What are you guys? Rappers. Yo, 뭐하는 거야? 그리고 대장이들은 대답합니다. I'm hungry. I'm hungry. Say that as well. I'm hungry. 난 배가 고파. I'm hungry. 열 번 반복합니다. 난 배가 고파. 난 배가 고파. 난 배가 고파. 난 배가 고파. 그러자 여왕 개미는 I'm hungry. She suggests one thing.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pl 잠시만요. 시마 짓으시고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분이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분이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옵니다. 시댄즈의 벤짱이입니다. 세 번째 헤비는 이렇게 벤짱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올때까지 이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헤비가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америк세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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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가을에 나오세요 네 가을에 나오세요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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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렛 대결부터 하고 어깨 크게 해서 열 쪽 시작 대결부터 하고 대결부터 하고 대결부터 하고 대결부터 하고 듬 снова 저희 바иссasten meet those judge who we we ar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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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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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